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아메리카님 모실게요 박수 주세요 저도 이렇게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전 남자니까 만지셔도 돼요 뭐야 이거 식스팩일 줄 알았어 어 이거 식스팩 느낌 비슷하지 비제이 나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들이 우와 아 이거는 근데 100% 멋있어 진짜 운동에서 만드는 거 같아 이거는 흉내를 못 내 루시킴님을 여러분들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군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은 운동이 따로 있으신지 살짝 상체를 들어 올려서 목이랑 같이 버티는 운동을 해주면 많이 좋아하세요 어 그럼 한 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주는 거 아니에요? 숨을 안 쉬는데요? 진짜 호흡으로 뱉아볼게요 후 뱉아볼게요 제 손을 뒤로 밀어볼게요 그럼 셋 내려왔다가 오 좋다 나이 포장 마감부터 할게요 시청자분들 많이 보는 상황에서 나연씨부터 나도 실제로 오네 실제로 우와 이 운동 몇 년 차시죠? 5년 반 만에 따로 루시킴! 나이의 매력이 있고 핏의 매력이 있고 그 품질의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와 나이스 아까 하체가 자 3 2 1 오 아니 나 형님 진짜 세요 여기까지 3 2 1 와 와 아니 루시킴 이거 루시킴 괜찮아 아 남녀대게 한 번만 가볼게요 한 번 해보시죠 왜냐면 힘을 빼야 되니까 진짜하게 안 돼요? 밀라오 아니 벗은 좀 다 줘야 되네요 표정하죠 3 2 1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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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어지는데? 툭 나왔어 오우 오 진짜 공수께대 공수께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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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와중에 벌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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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어 놀랬어 3 오우